여기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패머스 마켓에 왔습니다. 패머스 마켓은 5월부터 10월까지 열립니다. 키칠라노 패머스 마켓은 일요일에 열립니다. 장터는 커뮤니티센터 아이스링크장 앞마당입니다. 강아지 손님들도 많이 왔어요. 키칠라노 커뮤니티센터의 아이스링크가 지금 오른쪽에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큰손자의 학교 키칠라노 세컨더리가 있습니다. 댕댕이도 얌전하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커뮤니티센터의 넓은 잔디밭에서 아침이나 점심을 먹는 것도 재미있죠. 한 장터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더 팜하우스에서 가족 피크닉 신청을 받는답니다. 라이브 뮤직 페이스페인팅 아주 재밌겠네요. 자마이카 패티샵입니다. 유명한 자마이카 패티를 좀 맛봐야겠어요. 즐거운 마피아티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사지 매주 쓰이냐고 했더니 귀엽죠? 인사지 매주 쓰이냐고 했더니 한국인입니다. 한국에 많은 한국인 지금. 많은 한국인들. 매우 유용한 위원인 중입니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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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네요. 저는 타일랜드에서 가요. 타일랜드에서 가요? 아직 가요. 아직 가요. 그리고 하늘이 countries에 가요. 제가 오래전에 방콕 파타야. 이런 곳을 갔었는데 학교를 깜빡 잊어버리고 타이 방문한 적이 있었느냐 묻는데 아직 아니라고 답을 했어요 블랙핑크 리사가 태국 사람 같지 않고 서양사람 같다고 말을 합니다 메이크업도 많이 좌우를 하죠 너무 귀엽죠 보니까 골든 리트리버 푸들 눈에서 오스트레일리안 셰퍼드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설탠 헤로 유기농장 스탠드 빈 곳이 많은 걸 보니 많이 팔렸네요 태블릿 PC 받침대 굿 아이디어라고 했더니 태블릿을 들어서 보여줍니다 환경을 사랑하는 오르가닉 홈 답죠 땡큐 바이 커피 한잔 마시고 싶네요 태블릿 밴반 미친 스파이 가시 던 Pollock 군물를 구워줍니다.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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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8일 정도. 너무 웃기다. 근데 얼마 안 지가 안 써 있네? 저쪽 아래에는 작은 나비들. 탕후무김치 이거도 진짜 맛있을거에요 우리집 화단이 남양 이었으면 저런거 많이 심을텐데 좀 아쉽습니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감사합니다. 스프레뎀 키친의 치즈는 식물성 치즈입니다 데어리 프리, 글루텐 프리로 비건을 위한 치즈입니다 블루베리 키친은 이미 지났나? 아니지 이제 오지 며칠 밖에 없어서 2주일 호흡 스틸에动 iling 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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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코미디 영화 베스틴 쇼라고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거기에서 1등한 개가 노리즈 테리어였거든요. 얘는 노르포크 테리어라고 하네요. 노르포크 테리어하고 노리즈 테리어는 많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주머니가 같이 사진 찍자 그래서 한 장 찍었습니다. 이 사람 농장은 비시주에서 거의 알버타 다 가서 있답니다. 차로 8시간 걸렸답니다. 여기서 소꼬리하고 소시지를 샀어요. 내가 더 필요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멈축으로 홀를 이거로도 만들었어요. 평소에 1,450원 원인 코ringe. 네 어떻게 좋을까요? 더 그 길이 더 높아져서 점점 더 높아져서 어디다가? 그러면 물이 더 높아져서 보자. 그러면 이 맛을 못하니까 원하는 건가요? agine? 이렇게 여기. 이런 맛을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한 번씩 안하지만 원하는 거라. 정말 중요하다는 거에요. 이 przestDO는 다른 식으로 식물과는 요리를оляbb한 것 같고요. 이런 것 같은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상당히 escol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치즈는 Sean 여기서는 이렇게 닭고 있는 게 더 맛있게 이렇게. 이 소식을 넣는 게 또 다른 게 있다면 국내에는 소식, 소식, 전차, 치즈, 식용, 치즈, 네 개선을 넣은 거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서? 이렇게 원하는 게 좋은 원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버전으로 유럽한 소식으로 하나님의 소식과 어우러져요. 네네. 엄청 잘 어울려요. 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주 작은 식재룐이 이렇게 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원하는 것 같 bit. 순수한 알파파 꿀이네요. 넓은 초원지대니까 가능할 겁니다. 개들이 초상권을 존중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는 긴장을 했는지 다리 사이로 꼬리를 바짝 감추고 있습니다. 감자 감자도 색깔에 따라서 영양 성분이 틀리더라구요. 함박꽃 4송에 7불입니다. 물이나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100% 순수 베리주스가 약 1리터 9불입니다. 괜찮은 값이네요. 아직 12시 전인데 다 팔린 바구니도 있네요. 다 팔린 바구니는 100g에 4불이라고요. 100g에 4불이라고요. foamy 입니다. 무리에 rear 축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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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시아? 어, 이거 아는덩이네 이거 종류 아닌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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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포기의 5불 육이 토마토라서 좀 비싼가 봅니다. 음 음 음 음 음 앞의 건물이 아이스링크 입니다. 큰 손자의 홈 구장이어서 큰 손자 아이스하키 경기 있을 때마다 왔었어요. 코너 스프레이 파크 입니다. 거위들이 들어온 것을 막는 철망이랍니다. 문을 반드시 닫으랍니다. 저쪽 건너편 잔디밭에서는 아침 일찍 동네 개들이 모여 뛰어놉니다. 고맙습니다. 올리브가 맛있어보여요 다음은 파머스 마켓에서 하나 사야되겠어요 반이 맛있어 보여요 다음은 파머스 마켓에서 하나 사야되겠어요 한국분들이네요 칠리오학에 농장이 있으시답니다 블루치즈 맛을 봤습니다 맛있어요 캐나다의 와인 주산지인 오카나간에서 왔답니다 이쁘게 다음은 파머스 마켓에서 왔습니다 아멘 am i on tv or yeah on national tv beautiful great thank you so much don't you like to be on tv well i'll take any good publicity for sure i mean how are you how are you good thanks for you oh 귀엽게 폼도 잡아주시고요 thank you thank you no worries thank you hey how are you thank you 다음번에는 이 커피를 사봐야 되겠어요 딸이 전에 마셔봤는데 맛좋았다고 합니다 oh how was it have you tried yeah she liked it you go to near the p&e yeah yeah we do from medium to dark all of them are from Brazil 회사가 벤쿠버에 있답니다 over 4 generation since 1819 중조부 때부터 브라질에서 시작한 가족회사라고 합니다 이 여자분이 지금 4대째랍니다 무지아나 커피는 브라질의 무지아나 지방입니다 농장이 있답니다 농장이 화산지대에 있어서 미네랄 등 영양분이 아주 풍부하다 그래요 그래서 커피의 향도 아주 좋답니다 프랑스빵집입니다 프랑스빵집입니다 Merci Blangerie 프랑스빵집이라 그런지 불어가 들립니다 색깔이 다양한 예쁜 초콜릿입니다 노스 벤쿠버에 있는 회사랍니다 Selow ton 랩 . 낭 가격 에센ị uit 에센 founders this update 스테이 불튼 소시지 입니다. 여기 소시지는 식품 첨가제 안들어가구요. 저염, 저지방, 글루텐 프리랍니다. 레브라 듀들? 레브라 듀들? 골든 듀들. 네, 골든 듀들. 네, 골든 리테이블 듀들. 네, 저거는 레브라 듀들. 저거는 레브라 듀들. 소시지에 냄새가 나요. 잘 드세요. 소시지에 자신의 선생님은 어떤지? 그럼요. 오,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이랑 같이 가져올까요? 뭐가? 여기 레슬리클, 일렉트리클 한다. 아 이거 좀 갖고 와야겠네 갖고 와야겠다 가 음 so there is a we had an organization called Vancouver Peer Collective so their name once and let's work they know what part it is 이거를 항상 가지고 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 스케줄을 알 수 있을까 날씨도 좋은 일요일 지역 농산물 직판하는 파머스 마켓 즐기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